맥영.com MK 스포츠 강대호 기자 한서희가 강혁민에게 피소되자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얼짱 출신 작가 강혁민은 8일 한서희 등 1만여 명을 악성,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이유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서희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고소는 해도 되는데 제발 내 이름 언급 좀 하지 말아줘. 너랑 엮이는 거 내 사이즈하고 안 맞잖아. 내 생각도 좀 해줘라면서 고소는 원래 조용히 하는 것이다. 내가 집행유예라고 해서 민사소송으로 바로 형을 선고받을 거라는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말아줘라고 말했다. 2013년 MBC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 시즌 3에 출연한 한서희는 시터길이라 직전 탈락했다. 이후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및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연습생으로 있었다. 한서희는 2017년 9월 20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과 추징금 87만 원을 골자로 하는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벌이 확정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한서희의 대마, LSD 매수, 사용, 흡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 판결문에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대마를 재차 사들였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c. 매일경제&MK.co.kr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